버르장머리 없어 입니다.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또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랑 이준석 전 대표가 줄곧 좀 신경전을 이어 왔습니다. 그런데 인 위원장이 부모 잘못이다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은 수위가 굉장히 센데요. 그렇죠.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충남 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혁신프레이닝 행사에서 한 말입니다. 한국은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 또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라면서 저렇게 말을 했죠. 준석이는 지금 인용하신 거죠? 본인이 말하신 게 아니죠. 이준석 전 대표라고 얘기를 하죠. 인요한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. 결국은 이는 이준석 전 대표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현장 참석자가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그래도 가석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부모 잘못이다 버르장머리 없다 어쩌다가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건가요? 지난 4일이죠. 인 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 토크콘서트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 이 전 대표가 행사 내내 미스터 린튼이라고 부르며 영어로만 응대한 사건. 이것에 관련한 좀 앙금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. 당시에 인 위원장은 좀 섭섭하다. 외국인으로 취급한다 라면서 좀 불편함을 드러내왔지만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을 향해서 영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말하는 사람으로 단정지은 바가 있습니다.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였는데 부모 잘못이다라는 인요한 위원장 발언에 이준석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? 그렇습니다.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. 이 전 대표는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치하는 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. 처음 본다. 패드립. 그러니까 패륜적 말싸움이 혁신이냐라고 반발을 했습니다. 네. 계속 이렇게 좀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몇 시 전에 야권에서도 비슷한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. 어린 놈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나네요. 그렇습니다. 소원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에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린 놈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. 송 전 대표의 말인데 한번 들어보시죠.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의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직에 만들었다. 이렇게 맞받았습니다. 아니 이게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건가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.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권의 바람직한 모습은 좀 품격 있고 그래도 좀 순화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더 역설하고 피력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대화하고 이런 게 필요해야 되는데 막 막장으로 이슈 끌기용으로 많이 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왜 이런 긴장이 생기는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만 이렇게 전달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본질에 집중한 발언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